정부가 체중 감량과 근육 강화 등을 내세운 해외 직구 식품 가운데 구토와 탈모를 일으킬 수 있는 위해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지난해 해외 직구 식품 가운데 효능 효과 표방 제품 1,600개를 검사한 결과 17.6%에 해당하는 281개 제품에서 위해성분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. 체중 감량, 근육 강화, 성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표방한 제품이 많았는데 제품별로 두통, 설사, 구토, 탈모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위해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에 대한 통관 보류 조치를 요청하고 해외 직구 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통해 반입 차단 대상이 되는 원료나 성분이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.